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? 명장TV 명장의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뭐야이거 아 나 죽었지 헐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양산전투 저번에 어이없게 죽어가지고 사람게님 어서오세요 어이없게 죽어가지고 어 히로님 어서오세요 아 또 와주셨네? 히로님 맨날 그 녹방때 와가지고 생방 아니네? 막 이렇게 하시던데 생방 날짜를 확인하세요 저한테 좀만 관심이 있으면은 좀 찾아보고 하시면은 생방시간은 언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왜 굳이 손님으로 후고하시는거에요 2턴이면 클리어 되겠다 안될거 같은데? 안돼요 할 수 있는게 없어 이거 다시 해야돼 자 이거는 생략도 없고 망했어? 1 아 순유가 잘 맞긴 했는데 길을 모아서 한번 힘껏 한번 때려주면 좋겠는데 두번째입니다 이제 어제도 여기서 게임 오버했잖아 한번 해보는거에요 해보았다가 다시 로드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명재님 풍렌의 시렌 해보세요 아 그래요? 풍렌의 시렌? 뭐지 이게? 풍렌의 시렌? 뭐지 이게? 풍렌의 시렌 아니고? 야 심했다 아니 내가 컴퓨터를 뭘 쓰고 있는데 이오루 컴퓨터도 아니고 이오루 컴퓨터도 아니고 아 내가 아이세븐 쓰고 있는데 안되겠죠? 안되니까 그냥 블록이 해서 아 본진 자 이제 원소의 죽음? 아닌데? 아 세이브를 안했나봐 아 풍렌 네 생각해볼게요 자 보자 유협 들어가고 순유 만총 가후 눅정후 자 주차해놓고 네 문 잠그고 악진도공 서왕 유보 가후 가자 유비군 번진 이게 바로 양산전투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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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스 조조는 양산에서 북쪽에 진을 치고 칠일간이나 움직임이 없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거지? 미방님 침착하십시오 저까지 진정이 안됩니다 수송되는 송구님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유비님께 갖다드리는 일일 뿐이니 다녀오겠습니다 가 가자 기다려요 장비 조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거 함정에 쓸 수 있어 저도 형님과 같습니다 현재 군량이 받아놨습니다 다음 급식 충.. 와 급식 올 때까지는 버틸 수가 없다 아 아 느려 빠졌네 수송부대 주공 슬슬 별동대가 유비니.. 유비의 연암서가 수송부대를 기습할 것입니다 주공은 연암선과 수송부대 어느 쪽에 병사를 많이 보내겠습니까 나는 어.. 나는 기습을 충지? 왜 이건 뭘까? 기습 중지 연암성 연암성이다 거기를 함락시킨다면 유비는 단지 산정일 뿐이다 보복이.. 보급이 끊긴 유비군은 산위에서 죽.. 굶어 죽고 만다는 얘기입니까? 과연 얘는 뭐 이렇게 아부쟁이야 네 나왔습니다 조조건이 이런 곳에 서둘러라 주공 큰일입니다 이쪽으로 향하다는 수송부대가 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어찌된 일인가 장비 구원 역시 뭔가 걸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네 연암상 여기 막.. 먹으셔야죠 유협이 있기 때문에 아 다수의 공격 아주 효율적으로 비추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관우가 지원가고 있구요 유비를 쓰러트려라 작전개시 아군차례 제 1턴 자.. 공도부터 처리를 해야겠죠 여기서 한 번 때려주겠다 한 번 더 기모아스 때려주나요? 아휴.. 자 한 번.. 아 이게 중요했는데 아.. 아쉽습니다 받은! 그렇죠 다행입니다 자 무조건 군량대를 저쪽에 주면 안 돼요 그렇지! 야 제대로 들어왔다 나이스 적십타 서왕이 여기와서 한 번 더 깔짝깔짝 보병을 마무리 시켜야겠죠 보병 얘네들은 웬만하면 잘 안오는 애들이니까 서왕도 와서 너도나도 공격 그렇지! 아 웬일로 두 번 공격해주네요 1 플러스 1 자 조홍감 아 별로 이게 느낌이 좋지 않은데 그렇지! 한 번 더 와 너무 약한거 아냐? 그냥 문빵만 해 얘는 문빵만 정옥 이리와서 화진 화진! 화진! 오케이! 그렇지! 독 때문에 다음 탄에 죽을 수도 있어요 108님 어서오세요 20님! 핫도그님 어서오세요 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패기 한 번 써주고 장려 위로 오케이 생략 능력을 상승시킨 다음에 그 다음 탄에 멤버님 또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소보급을 해주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자 적을 성내로 들여버리지 마라 그렇지! 독댐이지 네! 잘 막았습니다 장합 이 연암성은 그렇게 쉽게는 해줄 수 없다 어? 네! 자 이제 유벽 걸려들었죠 에이미님 아 새벽깔 공부한거야 본받아야겠다 저도 이제 방수 시간이 줄어들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고 진짜 너무 원한다면 생각을 해볼게요 기다려라! 자 이건 잡아줬죠 이거는 쎄암진이 맞으세요 그렇지 네 그냥 뭐 연사 난발하네요 난사하네요 장합의 승리 유벽 아웃됩니다 아 미방이 이렇게 아 막아줘야되는데 막질 못하니 왜 와 똑똑하네 저기서 뒤로 갈줄이야 자 이거 막아줘야죠 한명만 다구리하고있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막어 아 막을줄 몰라 이거 멍청한거야 뭐야 와 위험하다 아 역시나 악진 보내놔요 와 악진 아웃 제기랄 외치면서 악진 아웃 자 여기 연암상을 함랄리 시켜야되는데요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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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서부터 마무리하자 일단 여기서부터 마무리하자 자 일단 책략으로 오케이 여기 맞고 그렇지 화진 그렇지 잘 들어갔어요 화진 오케이 자 이거는 이건 마무리죠 이거는 자 한방 나이스 샷 공도 아웃됩니다 후우 그 다음에 식량대 한번 잡아주고 네 자 살라 얻었습니다 자 우리 좋은감이 앞장서야겠다 안되겠다 어 서왕이가 우리의 좋은감이 좀 많이 활약을 해줘야될거같아 좋은감 들어가서 장압 좋은감이 와서 이렇게 한번 때려주고 한번 더 가나요 한번더 갔어야지 그렇지 나이스 잘 잡았구요 자 조금만 더 이제 탱크를 땡겨가지고 그렇죠 이걸 노리는거죠 자 가운데로 와볼까 그렇지 발포 있어요 아 아오케이 나이스 자 두명 아웃됩습니다 오우 순재롭습니다 아직은 아 조아 어 여기는 못온다 자 화진 화돈! 그렇죠 나이스샷 좋아 레벨 14다 이제 윗진영 조조 한번 더 폐기 한번 써주고 깊은고통님 도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손님 어서오세요 보금도 와주고 소보금 자 레벨업을 위한 어떤 소보금이었고 자 구리보금 네 증가했습니다 연병 한번 써줘야겠죠 연병! 됐어 좋아 자 오케이 레벨업도 좋고 이쪽으로 와서 환성 사기상승 하나 둘 파이팅! 자 본인이 사기상승을 썼으면서 거부를 하네요 자 이렇게 하고 턴을 마치겠습니다 레벨 20 자 상대팀에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좋은감 절대 죽지 않죠 아 유협을 공격하나요? 하루카냥님만 오세요 아 위험합니다! 어우 그와중에 방어구 아 위험해! 안돼! 아이씨 아 수눅을 아 위험해요 지금 자 아군 차례 3턴 여기서 어떤 수를 써야 될까 자 일단 도망가야지 도망가면서 그렇지 여기 길을 트고 자 무기 레벨업까지 좋습니다 이광궁 쌀 손에 넣고 이쪽으로 튀어주자 자 한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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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한번더 잡아야되는데 자 이러게되면은 얘는 도망갈수도 있어요 도망가면 안되는데 아아 자 일단 음 이제 됐으면은 뒤로 빼서 공격을 해도 괜찮겠지? 아아 막아버렸습니다 자 보병 막아버렸고 자 보병을 먼저 잡아줘야될거 같아요 그래서 네 얼마 달지 않지만 그래도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조나단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화공 화둔 그렇죠 잘 들어갔어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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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지금 좋다 장합이 여기서 포병을 마무리할까 아 네 보병을 종은 29에다가 53 아 역부종인데 어 그리고 뒤로와라 아 잡을수 있을까 자 근데 미방은 한방에 좋아요 아 아 일이 남다니요 아 이러면 곤란하죠 아 일이 남네 어떻게 아 미방은 어떻게든 지금 깝칠수 있어요 아 얘가 뒤로와서 한대 때릴거 같기 때문에 그냥 조기퇴근 시키겠습니다 애들 이제 내려올거 같아요 적병들이 야 위험하다 이거 아 바로 죽겠는데 아 주창 내려오네요 아 폐기를 썼고 자 풍진 한번 가겠습니다 어 왜왜왜왜왜 풍진 네 전체적인 범위공격 들어갔고 자 가오가 일로와서 소보급으로 누구를 챙겨줄까 아 그렇지 얘네들이 능력이 상승해서 그런지 능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애들이 좀 많이 올라있더라고 체력이 책략 경고 좀 약한 애들 경고하네 방어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MP회복이 24네 오 아 말그대로 그냥 주는거네 그냥 그러면 경고 트루몬쇼님 어서오세요 호비쪽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턴 마치자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막아줘야죠 그렇죠 잘했어요 좋은감 괜찮아 괜찮아 쌀 먹으면 돼 자 메디킷 빨고 포병공격 자행입니다 네 포병이 그렇게 강한 포병이 아닌가봐요 클래스가 저조한거 보니까 오우 야 애들 막 올라온다 이거 다 아 카데비 자 위험합니다 지금 아 쌀어짜고 이렇게까지 피보면은 위험하죠 지금 지금 아군 차례 웬일로 지금 조음까지 원래 잘 안올라오는데 빨리 끝내버려야겠다 그냥 자 얘부터 그냥 처리하자 그렇지 네 가후 도구 한번 걸어주고 나이스 애를 마무리를 할까 어떻게 할까 어 애를 마무리해 마무리하고 한쪽을 노리는거야 뒤쪽으로 와서 붕괴 한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뒤쪽으로 와서 어 소복을 누구 해주고 오케이 무금 소복을 해주고 그렇지 존을 다구리합니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치료해줄게 내 창을 받아라 존 상대주겠다 오 우와 아니 근데 조자령한테 개기만 안되네 장류가 아하 이거 장류 잃어버리는 각인가요 장류가 거둬주마 라운드 원 레디 고 과연 단숨에 쓰러뜨릴 상대가 아닌 것 같군 노리는 여기까지가 간다 잘 구조 잘 싸워야되요 네 어어 잘못 여기 휘미 돔 鬼 아..이거 어떻게 없애지? 잠깐만 뒤로와서 얘를 먼저 없애야겠다 어 안돼! 아 미친 기압이 뭐야 아 되돌릴 수 없나요? 조홍가미 서황 서황이 여기서 공격해 안돼!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많이 후달리네 아 얘를 잡아줘야되거든요 조홍가미 이쪽에서 이제 앞에서 마크를 해줘야겠다 어그로좀 끌어주고 그렇지 쌀 먹어가면서 하는거야 이렇게 자 여기는 식량대는 가면서 이제 처리해도 되니까 아 장미 벌써 쫓아왔어 아 적병을 쓰러뜨려야겠지 아니면 이게 버리고 갈까 아 그래 미안하다 아 버리고 가자 하 장아 미안해 버텨줄 수 있으면 버텨봐 크 수송샌 포기다 형님에게 돌아갈까 아 돌아가네 돌아가네 다행이다 조조 조조 노려봤자 뭐 세발에 피죠 그렇지 안쪽으로 들어가는거야 허조가 아 장아 마웃됐어요 이거 와 정공까지 많이 힘듭니다 지금 그렇지 어 나이스샷 레벨업 아 간다메 가라할때 가야지 왜안가 아 하구현 제발 막아야돼 그렇지 살았다 살았다 이건 산거야 살았습니다 드디어 그렇지 그렇지 잘 막았고 그렇지 나이스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 태무지님 또 와주셨네요 어서오세요 네 하여 뒤로와서 복숭아 한번 먹자 복숭아 쌀 복숭아를 먹어 복숭아 먹고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아 이걸 어떻게 간다 분명히 얘가 와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 각도야 여기 아니야 그래도 지금 200이니까 셋이 뭉쳐서 공격한다 해도 한 번에 죽진 않을거에요 그렇다면 대기하고 아 애들 죽겠다 이러다 아아 빨리와서 여기 어 앉아야겠죠 어서오세요 주창을 아웃시키자 조홍감은 싸워주고 아 관이한테 관아한테 죽겠다 이거 아 네 성으로 갔어요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이 자 한 번 더 때려주면 좋겠는데 아아 조홍감 안 돼 아 야 이런걸 맞춰버리면 어떡하냐 아아 아무리 조홍이 쌀 처먹는다고 하지만 메디킨 먹어도 힘든건 사실입니다 대보급 보급 그렇지 좋아 여기서 가우가 얘를 마무리하자 포박 어떻게 마무리할까 허탈 도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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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 그리고 이거를 오케이 이리야 그렇지 나이스 자 여기가 위급하게 위급하게 만들어줘야겠어 장료가 여기가서 아 야 여기서 풍짓 한번 하자 사용할 수 없다 풍진 아 뭐야 왜 밑에 있는 애는 안맞아 아 이럴고 있으면 공격을 했지 한 번 더 한 번 더 아 한 번 더가 몰라 어 자 여기 위에 한 놈 있었네 위험합니다 41 연병 한번 써주고 민첩 높게 선풍 막아주고 아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다 막아준다면 아 남은건 이제 조홍감뿐 조홍감 조홍감 제발 아 너한테 쌀 다 쏟아먹고 있는데 제발 역시 오네 나이스 막아라 좀 빨리 유비를 그냥 죽이겠습니다 양산 요새는 이제 틀렸다 연암성으로 도망치자 아 토끼 나요 또 와 설마 있는데 여기서 토끼다니 아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아 연암성을 아 데미지도 먹여주고 자 종이 아 진짜 죽어가고 있어요 이이씨 제발 제발 와 길을 막아버리네 그렇지 잘 막았다 잘했다 자 일단 이거부터 허조가 이쪽으로 와서 오케이 보내주고 그렇지 나이스 연암성을 연암성을 찾아하자 찾아하면 애들이 뒤로 올거야 어 야 다 막았구나 우리 자 조홍감은 최대한 여기를 뚫어야 돼 아 관우가 여기 밑에도 올 수 있는데 아 최대한 여기 뚫는다고 생각하자 아니 어차피 사방이 저 3명이라도 없애자 그렇지 잘했어 레벨업 나이스 그렇지 이렇게 해놓고요 자 무조건 잡아야됩니다 어 자 분기 한번 써주고 얘도 얘도 분기 그렇지 분기 한번 써주고 아 분기 쓰지 말걸 그랬나? 아 분기를 써도 별로냐 왜케 어이가 없네 어 어 가구가 와서 두개나 한번 뿌려주고 이 다음탄에는 죽을겁니다 독대민지 때문에 자 마무리해 어 마무리하고 됐어 자 이제 장료가 가운데로와서 그래서 잡자 이렇게 한번 더 때려도 좋은데 아 막지를 못했어요 턴 종료합니다 아 요새 너무 야근한다 와 튀고 있습니다 유비 안돼 막아야돼 아 좌절감의 사나이 그렇지 어 들어갈 수 있겠다 잘하면 들어갈 수 있겠는데 제발 제발 그렇죠 네 나이스샷 빨리 잡아야됩니다 저 빨리 아 허저 허저가 위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야겠다 오케이 자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허저 와 여기 있으니까 대박이네 그렇지 여기로 갈 수 있어 얘는 어차피 부병은 얘는 때릴거고 그렇다면 관평을 노린다 아니야 한명이라도 빨리 죽이자 아 미치겠네 진짜 복숭아 나이스샷 자 여기서 관평 한번더 네 이제 책략을 못씁니다 관평은 자 한번더 기모와서 때려도 좋아요 네 들어왔습니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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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레벨업 오케이 어 좀 밑으로 내려가기로 하고 소보급을 누구 또 해주느냐 각오 한번 하고 그렇지 에너지 올려주고요 어 자 여기서 어 사기 한번 상승하자 하나 둘 화이팅 그렇지 좋아 와 얘는 방술사 얘는 뭐 산도 그냥 산기승도 올라가네 근데 어차피 뒤에서 후방공격 할거니까 어 냅두고 자 여기서 소보급 아니야 방어를 단단하게 자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나요님 어서오세요 나요님 지금 다 일하고이신가봐요 일하면서 보는 사람 있어요 혹시? 지금도? 여 남성은 이제 틀리는가 일단 형님에게 돌아가도록 하자 그렇지이 뒤로 빼야지 안돼 막아야된다 막아야된다 진짜 아 엄청난 데미지에요 그렇지 잘못 건드렸죠 허정 어 오케이 방격 데미지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자 허전은 전 방향으로 사방으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네 일중이에요 사장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노래 부르고 있어서 아 노래방 쪽에서 하시고 있구나 아 그러시군요 여기서 소보급 아 우금이 치료해줘야되는데 자 우금이 내려와주고 이렇게 우금이를 소보급 이렇게 우금이를 소보급 됐다 그렇지 자 넣어주고 장려 내려옵니다 좋아 패기 한 번 더 써주자 능력이 전 모두 다 상승했어요 오케이 엘렉 엘렉 엘렉트로월드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엘렉 오케이 본인을 경고 됐어 쌀 얻었고 자 얘가 뒤로 돌아가서 들어갈 것 같은데 느낌상 느낌상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아이씨 자 이거를 하우연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턴에 죽을 수도 있겠어요 잘못하면 명령 종료 그렇지 잘 막았어요 그렇지 됐어 자 이제 희망이 모인다 그렇지 나이스 그렇죠 아 나이스 이거는 이제 반격 데미지로 반격 데미지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자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맞고 참을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얘는 아 어떻게 죽을까 스읍 이쪽을 막아야될 것 같은데 여기 땅을 내주면은 진짜 그 길로 이제 끝이에요 와 얘 근데 컴뚝뚝뚝하다 한 마리를 어그로 끌어주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산거 아니야 이렇게 똑똑하네 관평을 아웃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병은 보병 자기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반격 데미지로 이제 처리하도록 하겠구요 콩 한 번 먹어주자 좋아 자 이제 내려가야돼 한 방에 보내줘 제발 한 방에 보내줘 제발 아이 까비 그렇지 아 한 번 더 때려주나요 아아 이거 참 어허이 비켜야지 길을 자 길 비키게 했고 소보급을 소보급을 우리 장류에게 한번 치료해주겠습니다 레벨업 강행 강행은 이제 이동을 더 많이 해주고 해야하는거죠 어허이 오케이 조조 소보급 자 이 멤버로 잡을 수 있겠죠 당연히 불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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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을 종료합니다 적군 차례입니다 아 이거 맞았어요 아 유비가 때리면 아프죠 많이 아파요 하아 이제 안으로 들어올 것 같다 아 역시 들어옵니다 역시 들어와서 사 그렇쵸 한 방에 보내야겠죠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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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 차례입니다 내려오면 돼 내려오면 돼 책량 쓸 필요없어 내려와 그냥 마나 아끼고 내려오겠습니다 하산 됐스 허전은 여기서 산사태가 안되니까 욕이라도 해 야 이씨 그렇게 살지마 이 새끼야 정신차려 이 새끼야 막아야지 자 허조가 좀 밀격을 때렸으면 좋겠는데 아 유비 아 1 플러스 1이야 아 유비 와 이거 너무 어려워졌다 이거 와 이거 성 떼었어요 성을 남은 멤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적군 차례입니다 하아 12턴 여섯 명 이길 수 있을까 아 체력까지 해보고 있어 어 자 유비 어 자기 몸살일 줄 알아야 되죠 또 한번 공격한다 그렇지 조조가 야 허접도 아니고 탁 와 멍청한 행동을 하네요 지금 성에서 그냥 버티면 될건데 이걸 나와서 싸우겠다 어 유도로 할까 밑으로 올 수 있나 자 자 이거는 어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비만 그냥 빨리 스캠식으로 빨리 죽이겠습니다 그러려면 49고 호박 35 두개나 한번 뿌려주고 방어가 지금 낮춰졌어요 지금 어 53이나 들어갔네 좋아 지금 좋다 끝났네 어 끝났습니다 자 뭐 아웃됐죠 지금 관우를 여기서 만나면 뭐 멘트 한번 할 것 같은데 여기서 관우에 만났긴 했지만 마지막은 장료가 마무리 어 야 씨 아 망했다 와 이거 여기 도망가지 이러면 와 씨 아 씨 진짜 상투 해보고 가면은 다시 한번 살 수 있나요 그거 아니죠 다 여러분들 꿈나라로 가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화이팅 한번 해주고 아 다 잡았는데 여기서 놓치겠네 아 마무리 할걸 아 연대 연대 됐어 자 턴을 종료합니다 도망가나요 아 역시 아 치사하다 치사해 아 도망가네 아 조조를 잃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네 아 돌을 떨어트리네요 추저번직구를 하고 있어요 저기서 자 아군 차례 14턴 복데미지 때문에 다음에 다음에 죽는다 쟤는 163짜리 이거부터 잡자 그렇지 우리 가호가 뿌려주는 이제 토식가스 독가스가 많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조조가 이걸 마무리 장료가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아 어 예 이거 장품 장비는 장835라는 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옵션이 그 2명을 공조한다에요 그 방향이 있는 예 2명을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장료 한 번 칠해주고 예 네 몸빵 좀 해 여기서 우금 한 번 치료 됐어 됐어 턴을 마칩니다 적금차례 끝났죠? 아 아 일 남았어요 아이씨 아 진짜 끈질기다 끈질겨 네 잘 막았습니다 자 51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현재 15턴입니다 15턴 자 얘를 처리하자 장류가 이쪽으로 와서 공격 한번 해주고 오케이 개꿀이에요 잘 막았습니다 자 여기서 도견 한번 걸어줍니다 여기서 이리야 그렇지 자 일격 가해줬고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붕괴 한번 더 핵이 있게 붕괴 한번 더 써주고 조조가 마무리 오 다이스 야 기모와서 잘 때렸다 좋습니다 지금 소보급을 조조에게 조조가 웬만하면 몸빵 다 할 것 같으니까 조조에게 해주고 오케이 연대를 배웠습니다 적군 차례입니다 아 계속 힐하고 있어요 풍진 네 잘 막았긴 했는데 자 우금은 역시나 허약합니다 약골이에요 우금 야 승류를 노렸네요 장류 턴이 종료됩니다 자 이러면 송곳 노려야지 당연히 그렇지 우금 마무리 할 수 있겠나 아 안되네 가오가 그러면은 도견으로 뿌려주고 그렇지 이거를 우금이 주워먹습니다 아 설렌다 이사할 거 생각하니까 이제 좀 설레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곳에 살아 가서 이제 이사해서 산다는 그 기쁨이 가만히 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설레네 많이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때려줘야지 소보급을 해주자 이사할 생각이 설렌다 많이 그렇지 나이스 종료 또 들어가겠죠 들어가라 들어가 기어 들어가 어 웬일로 나왔나 오늘인가요 아니야 오늘은 어 아 내일입니다 내일 29일 29일 또 인터넷도 좋아질 생각에 많이 설레고요 어디서 어디로 가시나요 어 남부지방에서 서울로 갑니다 자 일단 유비 잡아주고 음 이제 역전했죠 안쪽 이쪽으로 와서 할 줄 아는게 이거밖에 없구나 뱀이 최대한 달겨야 돼 뒤로 가서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막타는 우리 저 친구가 처리하려나요 장료가 청량 그래 장료 부탁해 분기술 마블해님 어서세요 가가 장료 그렇지 경기 끝납니다 후 승리 3점 100원 전리품 민수 세이브 원소의 아들들 서둘러라 조조군은 눈앞까지 왔다 제기랄 형님 어떻게 하실려고 이 상황에서는 한 수 없다 형주의 유퍼님께 가자 형주입니까 어 형주는 풍요로운 땅인데다가 유퍼님은 나와 동족이 되는 분이다 꼭 힘이 되어주시겠지 알았습니다 그럼 형님과 장비는 먼저 형주로 가시지요 제가 조조군을 처치하겠습니다 형님 나도 돕겠어 너는 형님을 호의해라 아 여기서 조조가 아이 마음이 약해서 관우 얼굴 보고 또 이제 돌아갈 것 같아요 걱정마십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예 아 얘 뭐야 진짜 얘 정을 생각해서 봐달라 얘 이거 아니야 아니 관우 조조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대가 후위를 맡았는가 예 이곳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부디 창을 들어주십시오 죽이고 가면 안 돼 그냥 지금 관우는 혼자 있다 아무리 호걸이라 해도 쓰러트릴 수 있다 죽일까요 공격해서 죽여버릴까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역사에서는 공격 안했죠 여러분들 아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데 관우고 나발이고 지금 내가 지금 유비를 잡아야 되는데 하 야 교묘하게 이런 걸 이용하냐 얘는 조조가 마음이 약하니까 이거를 명량이 마음이 약하니까 이거를 또 이제 해줄거라고 생각을 하는 조조예요 그래 죽여 관우 통과하겠다 됐다 적은 한 사람이다 덤벼라 안되겠데 나는 찐따라서 찐따충이라서 공격할 수가 없어 뭘 떨고 있어 군사님 상대는 관우입니다 이 정도 병사 수론 도저히 싫어 으흐흐 엄말봉지퍼 얀 안됩니다 병사는 완전히 찐따들 데려왔습니다 잘못 데려왔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관우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도망갈려고 아 그 꼬라지가 뭐냐 그게 할 수 없다 관우 또 만나자 아 이렇게 되나요 아 이미지만 계속 안좋아졌네 그냥 좋게 쿨알을 보내줄걸 아이씨 아 아 우리 동네 허잡돌 데려와가지고 뭐 해보지도 못하고 형주의 유표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조조군은 화도로 개선하고 하복 하복을 마무리해야죠 병마의 훈련에 힘을 기울었다 순욱 훈련은 잘 되어가는가 예 완벽합니다 주공 군량도 넉넉히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복 평정을 감행할 때입니다 어 막내 원상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나라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남 원단파가 원상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바로 좋은 기회입니다 좋소 출진하시기 출진하겠어 하복을 우리 수중에 넣어라 다 시켜서 보내줘요 황하를 건너 북상하여 여양 부근까지 진출했으다 조금 전에 조조군이 여양 부근에 침공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돌아가신 아버님이 구축하신 이 하복을 조조가 유리해 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어 출전 준비해라 조조가 상대라면 책략을 준비해서 싸울 필요가 있겠군요 흥 정군이 일체되어 뭐라 몰빵하면 되지 어허 원담형님 무력만으로는 조조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?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원담형님과 원의형님 그리고 곽도와 봉기 네 명이 군대를 이끌고 조조와 싸워주십시오 아스날존보선님 어서오세요 저도 함께입니까? 그렇소 알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원상 저는 신배와 함께 대기하여 형님들의 원군이 되겠습니다 치 원산형님 대장인체 가고 있죠 근데 이게 원상이 맞아 이거 몰빵하여 멍청한 짓거려 하지말고 여기선 참아주십시오 아이고 출전해 좋아 장비에서 모든게 없어요 살 수 있는거 있나 없다 출전합시다 자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발라인업 자 일단은 와 장르가 벌써 19야 레벨이 어 레벨 19네 자 일단 가접 들어가고요 가접 들어갔으면 허접 전의도 키워야되고 그 다음에 조홍감 순효 뭐야 아 곽가 어 곽가가 들어가네 아 가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초선 악진 별로 쓰레기니까 냅두고 아 조홍감을 클래스 업 시켜줘야겠다 그 다음에 어 하우연 장압도 좋긴 한데 아 어떻게하지 골고루 키워야된다고 들었는데 순욱 뭐 이렇게?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가자 여양전투 여양전투 원상전소 어째서 원군을 보내지 않지 날 죽일작전인가 몇번이나 재총작용을 보냈습니다만 한올수 없습니다 여기는 원군이 보내지지 않으면 조주군에게 배반했다고 전합시다 아 아 그렇게 해라 그렇다고는 하나 원상 공기 서둘러 원상에 가라 예 하우든 안키면 나중에 많이 힘들어요 아 키워야겠네요 그러면 승리조건 원단과 원의를 쓰러뜨려라 원군이 오기전에 빨리 여기를 처리하겠네 원담 있는 쪽을 원이 화니님 원소세요 위에는 원상이 있나요? 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25톤에 이걸 깰 수 있다고? 원상이 안보인다 원이 원단과 원의를 쓰러뜨려라 오케이 그러면 여기 먼저 정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우든 키워야겠구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겠죠? 메밀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겠죠? 지금부터라도 좀 하면 괜찮겠죠? 공격이 안되네 이동버프 해주는 애가 있었는데 이동상승 그렇지 상승시켜주고 오이구 공격 공격 나이스샷 크 이 독 독걸리는게 너무 짱이다 이게 오케이 도견 하우든은 항상 선발해요 아 그래요 아니 너무 이게 하우든만 끼우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자 패기 한번 써주고요 레벨 25 레벨 25 깊은고뚱님 어서오세요 조응감은 어 뒤에 책사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이정도 배분하고 또 위로 가겠습니다 이게 사정권이긴 한데 초손이랑 조응 있으면 뭐 그냥 뭐 짱이지 뭐 그냥 공기 한번 써주고 자 여기서 어디 보자 스타그래프트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임이어도 턴제 게임 전략 게임이기 때문에 머리를 잘 써야되요 어 여길 빨리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가미해주고 자 3명만 가도 돼 기암 한번 뿌려주고 그렇지 나이스 산사태 아 쟤한테 인수 써줘야되는데 가호 곽가 곽가가 레벨 낮구나 어 소보급 폐기 한번 썼죠 폐컨이 먼저세요 그렇지 레벨 업 나이스 곽가가 이쪽으로 와 와서 네 소보급 됐어 턴을 종료합니다 적군입니다 앞으로 나오나요 네 저놈이 나오네요 아 조홍을 하지만 조홍에게는 쌀이 있습니다 아 아 이번에는 중포차가 나왔네요 자 여러 명을 상대할 수 있는 포차죠 자 얘네들이 안 나온다면은 이제 조홍가미 이쪽으로 갈 수 있고 가호 예를 들어 노리자 그렇지 자 두번 때릴 수 있죠 그렇죠 초선의 장기 바로 1 플러스 1 공격 좋습니다 자 얘는 인수 한번 먹여 어요요요요요 운의 열매가 아니라 인수를 그렇지 경보 중보병 경보에서 중보병 됐습니다 후 어 뒤로와서 도견을 한번 먹여주자 아 아 돈만 걸렸네 곽가가 이제 다음 다음 턴에 죽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아 그걸 막아버리네 좋아요 여기는 그냥 뚫고 가자 이렇게 와 범위 봐라 범위가 이렇게 넓어 흠 그렇지 다우더 이게 와주고 도견 나이스 도견 네 독 잘 걸렸습니다 다음 턴에 아마 죽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와서 그렇죠 일격 좋습니다 한번 더 때려도 좋은데 밑으로 와서 풍진으로 초토화 아 왜왜왜왜 아 이거 안된다 하네 왜 어 화진이 와 화진 배웠네 얘 화돈 그렇죠 자 아웃되나요 오케이 2명 아웃 무려 2명이나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공병 이렇게 아웃시키고 크으 전이는 언제나 항상 눈도 난다니머 서세요 언제나 뭐 전이는 자 여기서 한번 외치고 와야지 하나 둘 화이팅 그렇지 와 이거 무서운 놈이네 저기도 중포차를 갖고 있네 야 얘 두 번을 때려 아하 유협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자 몸약한 순흙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쌀 먹었고 아 앞으로 나와서 때리나요 위험해요 자 죽나요 아 천천히 갈걸 그랬나 어 어떻게 아 다행입니다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후우씨 다행이다 그렇지 션이 도견 네 좋습니다 안돼 아 다행이다 아 야 하우연한테 먹였으면 이거 끝났는데 아 쟤 갔다 갔다가 오면 끝나겠다 야 와 하우연 일 남았어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니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와 와 이 포턴 던졌는데 막어 이거를? 이걸 어떻게 막어 자 앞으로와서 어 보병이라 누구를 공격을 할까 어 어 일단 전이는 여기 앞에 있으니까 그렇지 한 번 더 때려도 돼 자 너무 아쉽네요 이런 거 진짜 개 아쉬운데 다음부터는 얘는 꼭 이제 그거 할 거야 그렇지 한 방에 보냈고 잘했어 오케이 레벨업 좋습니다 자 여기서 조조가 앞으로 가서 설마 얘를 뒤로 뺄까? 안 빼겠지 멀리 떨어져서 자 대보급 아이 구원델 구원델 이렇게 쓰지 말고 그렇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한 번 더 가야지 아이 조조가 많이 좋네 층량 고원델 그렇지 여러 명을 힐 해주겠습니다 아 조금 미비하네요 그리고 이거를 대보급 해제하겠구나 하우연이 죽진 않 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해결했다 아 유협이 아 유협이 있었지 아 유협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우연 쪽 때려주면 유협 위험합니다 약간 한 번 더 아 조옹은 진짜 개쓰레기야 쓸모가 없어 쓸모가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이거를 초선인 마무리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자 곽가 진격해야죠 쭉 가서 도겐 한 번 뿌려주자 후 그렇죠 레벨업 곽가 레벨업하고 아 하우연 아 하우연은 여기있지마 얘 사전꽃 박이야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 이렇게 와서 공격을 하든가 공격할게 안된다면은 어 저기엔 못오거든요 뒤로와서 복숭아 한 번 먹여주자 됐어 자 한 명도 안죽었습니다 적군차례 자 사전거리가 안되기 때문에 못하죠 아 소보급을 할 줄이야 아 힐링 한 번 해줍니다 그렇지 막아줬어요 자 이거는 반격 가야죠 네 감사합니다 JK님 레벨업 그렇지 크 다 막았다 야 괜찮아 괜찮아 종 저놈 아 멍청한 놈이 막을 줄을 몰라 전이 여기서 쓰러지면 안되죠 자 두 명이나 있습니다 일단 아웃됐고 아 아 전이가 아 이럴수가요 아 하우연 별로 안좋아요 아 빨리 말해주시네요 일찍 좀 말해주시지 자 일단 얘 마무리 그렇지 차라리 보병 공사가 나중에 더 좋아요 어 그렇군요 이쪽으로 와서 공격 한 번 하자 오케이 어차피 이놈은 이제 반격 데미지로도 이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하지 좀 죽을라고 하는 애는 아직까지는 없고 오케이 도견 한 번 하면은 얘는 마무리됩니다 아 일 남았냐 왜 아이씨 괜찮아 또 올거야 또 이쪽 따다 따닥 이제 붙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병 한 번 연병 백일언니님 어서오세요 턴을 마치지 않고 자 이제 아 이렇게 올 수 있네 그럼 조응이 막아주자 자 한 번 더 그렇지 아 이제 좀 센스있게 하네 센스있게 합시다 내려와서 소보급을 누구한테 해줄까 어차피 종응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기압 한 번 하자 오케이 기압 한 번 해주고 곽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걸리지 않았어요 잘 막았습니다 유호가 맞자 오빠 라면먹고 갈렝 오케이 좋다 야 야 초선이가 많이 줬네 초선이가 네 호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호보였죠 아 딱 사각형이네 위험합니다 자 허저를 또 집중공격하나요 네 하우연을 자 허저 위험합니다 벌써 50 아 이거 위험 위험하죠 아 허저 그렇죠 자 혼신을 힘을 다해서 쏴줘야됩니다 아 오케이 잘 막았어요 후 좋은감 쌀먹고 밥심으로 밥심으로 네 일격 나이스 레벨업까지 자 좋아 자 여기서 애들이 올건데 문제는 얘를 마무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거 어떻게 아 일단은 양념 한번 들어가야겠다 좋은데 한번 써줘야되나 자 이거는 대보급 까야겠네 대보급 살리고 봐야죠 자 이제 못온다 쟤네는 그렇지 한방 나이스샷 도견을 쓰기도 하니까 주공 여기도 이제 위험합니다 후방으로 물러나십시오 크 젠장 여기와서 사각형 공격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앞에 보병을 노렸던거기 때문에 레벨 18 18이 좀 발음이 좀 그런데 18 됐습니다 이쪽으로와서 한 번 더 아 나 미치겠네 아이씨 좀 아쉽습니다 자 측량해서 대보급 가덥 죽으면 안돼요 가덥이 나중에 진짜 좋다고 하더만 가덥을 잘 키워주도록 하겠고 요거 한 번 써주자 아 잘 막네요 야 여기서 어파 그렇죠 불로 한 번 지져주면 끝 후 휘만드리고 끝냈고요 자 위로 올라가서 요거 한 번 써줘야지 그렇죠 세명이서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스윙스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아 도망가네요 그렇지 아 얘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 조조가 아 물러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잘 막았다 네 어서오세요 자 허전은 뭐 괜찮고 아 아 얘들 좀 잘 좀 막지 아 아 아쉬워 아쉬워 162이님 어서오세요 아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 번 만나겠다 야 왜 안주냐고 원군을 자 일단 여기는 조조가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냅두고 어떻게 해야될까 어 어 한 칸 가서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후우 얘는 니가 잡을 수 있나요? 아 없.. 없네 자 자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잡았습니다 자 이제 함락 직전이에요 어 얘네 일로와서 허전은 이쪽으로와서 또 한 명을 잡자 강하게 한 번 더 아 까비 어차피 방격 데미지로 죽겠지 믿어볼까 한 번 더 쏘나 아 아 안 쏘네요 잘 막았어 괜찮아 괜찮아 가우가 여기와서 11 순유는 9 가우가 마무리한다고 생각하고 어 두 개를 한 번 써주자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보급을 받을 사람이 하우연 위험하긴 한데 자 허전 한 번 치료해 주고요 어 못 오구나 조조가 있기 때문에 짐 좋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어 올라와서 두 개를 한 번 뿌려주고 아 맞긴 했으니만 이제 에너지는 달았죠 어파 그렇지 아 네 반격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쓰러집니다 나이스샷 자 이거를 초선이가 57 유혹을 하면 68이네 그러면은 자 좋은감은 일로와서 한 번 때려주고 한 번 더 어 68 딱 딱 68이에요 딱 이거를 초선이가 유혹 네 72 아 아 아 아 빨리 사라져야되는데 잘 막았어요 뭐 막긴 해도 뭐 초선이는 뭐 이제 앞으로 유망 유망하니까 앞으로도 잘 막을거에요 뭐야 쌀이 떨어졌나보다 아 아 종이 안막어 얘가 아 안먹어 아 쌀 떨어졌나보네 그렇지 한방이죠 한방이죠 그렇죠 이걸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턴을 또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서둘러서 와야될거 같아요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아 한 번 더 가야지 자 이거는 어떻게 요리를 해볼까 자 한 번 더 세게 주나요 아 안주네 아 갑자기 패스트푸드 먹고싶다 폭염 그렇지 폭 잘 걸렸습니다 다음 턴에 이제 죽겠죠 무조건 죽는다 쟤는 궁병 둘이 처리하라고 하고 냅두고 오자 오케이 나이스 원 플러스 원 나이스 샷 후우 그렇지 그렇지 자 마무리하고 들어가자 파밍해야돼 파밍 유협 소복을 됐어 턴을 마칩니다 자 이제 원소 아니구나 아직 유협은 HP 흡수해서 피 깎였을 때 쓰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네요 딱 지금 같은 경우네요 딱 수눅 잠깐만 얘네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될까 궁병이지 어차피 좀 거슬리게 돼있어 소선이 일로와서 소선이 일로와서 유협 한번 쏴주고 그렇죠 와 유협 너무 좋다 진짜 개꿀이다 개꿀 일밖에 안돼 10 역시 마나 좀 아끼는 겸 부채로 그냥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한번 더 가나요 역시 조옹이 멍청해서 한번도 가는 법이 없어 또 도망가서 때릴텐데 그럴바야 그냥 빨리 없애버리는게 낫겠어요 턴을 종료합니다 후우 아 아직 살았네 어허이 이거 참 오케이 쌀 먹어주고 지금 쌀이 없습니다 어 아 일격타 맞았어요 많이 아픕니다 아 도망갔어요 아 도망을 쳐버리네 저기서 위쪽으로 간다 어 현재 8탄이구요 어 파밍 한번 해보지자 아 아 아 아 쌀이 있네 여기에 아 아 아 아 쌀이 쌀 먹어주고 저 포병은 이제 그렇지 허조로 마무리하고 나연님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언젠가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가족같은 안식처가 된거 같아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애청자분들은 자주 찾아주셔 일로와서 소보급 어차피 회복될거니까 이거를 유호비가 빨리 달려가서 할수있도록 할수있도록 해야되겠다 가운은 여기 뒤따라가고 자 하운이한 소보급 나이스샷 됐어 자 여깁니다 자 누구 한명을 잡아야되는데 어파로 불 제대로 지져주버려야죠 네 불이 여기 많기때문에 그렇지 한번 더 그렇죠 아 초선 좋아요 심지어 레벨업까지 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일로와서 포박 한번 하자 어 못 움직이게 하는거죠 어 어디서 해야될까 그렇지 그럼 얜 잡는거야 얘는 여기서 이제 아 막았어요 아 궁병 따위가 막다니 폐기 한번 써주고 오케이 폐기 좋다 자 자 지금 시청 잘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약자로 괴롭히나요 네 위험하죠 그렇지 잘 막았다 자 유협은 여기서 달리도록 와 유협 클래스 마라 완전 개빠르네 어 이거는 화진 불이라도 붙여야지 후 야 여러분들 대박 나 자는줄 알았는데 23님 어서오세요 아 또 멘트를 듣고 있었군요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신비로운 물 이거 뭐야 마나차는건가 자 허저 쭉쭉 가자 네 손 감사합니다 소보급 해주고 하우연이 별로 안좋으면은 그러면은 서항이나 오금 이런애들을 키워야겠네요 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아 바로 옆에 있구나 옆라인에 그러면은 이거는 한 마리 보내 아 아 아나 미치겠네 과카가 마무리 어허 이거 과카 이거 못쓰겠네 아 마나채워주는거에요 과카 키울새가 없으니까 수녹으로 화진갑니다 아 심쩍 막았어 막어? 습 습 습 습 아 위험하다 약간 과카 습 습 습 습 과카를 어떻게 쓸까 과카를 습 습 습 습 공병 일단 마무리하고 습 그렇죠 이제 위로 못올라와 이제 습 위로 올라가자 이제 어 운의 열매는 냅두고 턴 종료합니다 습 습 습 습 습 습 간신히 때맞춰 온거 같군 아 주공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냐아냐아냐 계속해 계속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겠죠? 제발 강행 어 나도 2종 상승해야겠다 어 라면 먹는 지단님 어서오세요 도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습 습 습 습 운의 열매 습 습 운을 더 상승시켜줘야겠다 습 우리 가뎁이에게 습 습 습 습 욕설도 안되고 대기 습 가고 올라갑니다 습 습 자 마나를 지금부터 조금 아낄게요 습 습 그래야지 조금 이제 플레이할때 습 오케 화진 그렇지 나이스 습 자 병영같은데가 있으면 좋은데 아 여길 뺏어서 원이 있는데를 뺏어서 이제 빨리 플레이를 해야되겠다 네 생방입니다 아 미쳤죠 지금 다시 다 돼가고 있는데 습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끝 끝 끝 쌀 한번 먹어보자 그렇지 후우 이리와서 도구로 해서 쌀 한번 더 오케 종이가 쌀이 좀 없으니까 체력을 충전했습니다 내려오네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자 11턴 과연 더 잡을 수 있을지 본부대도 온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와 멀리 나간다 다시 한번 강해 자 이동이 더 상승되겠습니다 이러면 습 좋다 아침 좋다 바드라 와 이거 막았어 야 이거는 번트한건데요 번트 공이 이렇게 날라오면 번트한거랑 똑같은데 야 기습번트를 여기서 할 줄이야 허저 올라가봤자 좀 아프겠지 어 이쪽에 있자 아니 잠깐만 산사태가 안된 건데 그냥 여기 있자 이쯤 돼서 적절한 순간에 지금 왔어요 적절한 순간에 지금 왔어요 순욱이도 가우도 초선 어 얘는 힐 힐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조금 잘해 아 내려와서 때릴 줄이야 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 너무 많은데요 이거 잡을 수 있을까 너무 많은데 가든 중포차 길이니까 이거는 반격을 어 이렇게 해야 될까 어 오케이 나이스 됐어 그렇지 독도 잘 걸렸습니다 아 기병들 몰려와요 위험합니다 많이 도검이 도겐 한번 뿌려주고 와 이거 진짜 위험하다 얘네 여기까지 왔어 우리는 그래서 타만에 보내야죠 아.... 아깝습니다 이쪽으로와서 그렇지 얘네들은 도망가는 걸 아 아깝게 이렇게 됐네요 아 비 내리고 있구나 선풍은 되니? 아 얘는 힐을 나중에 해줘야 될거 같은데 오케이 유혹같은거 하지말고 상태회복은 다시한번 쓸수있나요 이거? 상태회복이 아니면은 상태회복 아 뿡스빵스님 어서오세요 쏭쿠님 또 하셨네요 어서오세요 상태회복이란게 또 싸울수있는건지 아니면 뭐 어떤건지 아유 피곤해 가운 과과는 어차피 죽을 문명이니까 냅두고 죽으라고 하고 링게로 뽑아버려도 됩니다 공격을 하는게 나을까? 아 그래 공격해 유호 한번 써주고 유호클래스가 아유 유호클래스 상대회복이 마법스킬회복 쓰시는거에요 아하 그렇군요 자 한번 더 조조라면 한번 더 그렇죠 역시 조조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제 계략대로 강가지로 멈췄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원담을 때리자 그렇지 좋아 그럼 피해도 안보고 순유 길게 올라옵니다 길게 올라와서 연대를 아 네 셰브첸코님 먼저 오세요 환영합니다 어? 아 허조가 이렇다니 아 가녀분 살려야 된다 허조 위험합니다 허조가 많이 타겟이 될 것 같은데 이곳을 지켜내야만 한다 저져라 아 또 조웅감을 조웅이 무려 호랑호랑하지 않죠 그래도 체력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뭡니까 아 저 마법사를 없애야 된다 자 저거를 하아 그렇죠 잘 막았어요 나이스입니다 아 여기서 저거 거슬리네 자 이럴때 사람이 많이 몰렸을때 가덕씨가 한번 살아남아줘야 되는데요 자 초선 그렇지 아 애들이 많이 버텨주고 있는데 자 이런 좁은 길목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아 아이씨 아 초선 쓰러지기 직전 네 어퍼컨 날려주고 괜찮아 힐러들이 많이 왔으니까 아이씨 아이씨 조조가 어 가운데로 와주자 어 가운데로 와주자 이걸 어떻게 할까 어 조조랑 이렇게 두리를 배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소보급을 못쓰네 쌀 여기 쌀 멸개주고 자 뒤로와서 그렇지 아 여기 딱이다 나이스샷 트리플킬 멀티킬 쿼드라킬 울트라킬 곽도가 요새 뒤져야돼 그럴라며 과우가 그렇지 먹여준 다음에 먹여준 다음에 아 아 개쓰레기야 아 와 이럴수가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왜 못하니 아 하오앤이 차를 빼줘야돼요 자 두번 갈수있을지 아 역시 두번을 못가네 사전권에 있어요 여기 한가 뒤에와서 쏘면은 이거 4명 다 전멸인데 곽가가 일단 여기서 고기방패가 되어주자 순욱이도 뭐 쓸 수 없나 그러면 어 뒤로와서 일단 초선이가 위험하니까 초선이는 아 잠깐만 곽가 곽가 곽가가 일로와 일로와서 도구로 쌀 한번 먹여주자 휴 그리고 순유는 잠깐만 기다려봐 순유는 순욱이도 뒤로 오고 안돼 아 대기 눌렀어 아 미치겠네 어허이 아 심지어 아 심지어 막았어요 아 망했다 아 여기서 제일 낮은 내가 142 자 HP 회복을 해야되는데 많이해라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순유가 길게 달려와서 대보급 해주는거지 아하 소보급이라도 그렇죠 소보급 나이스샷 살렸습니다 후우 구살생 이장님 먼저 아 나가셨네 오케이 좋다 아 아 아 아 곽곽 괜찮아 얘 뚫렸다 여기 그렇지 나이스 뚫렸습니다 드디어 자 허절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데요 아 아 제발 후우 씨 아 수녹까지 위험합니다 많이 지금 아 힘든데요 저기 성만 탈환하면 돼 성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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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